우리나라 주거 비율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일본은 단독주택이 56%로 가장 대중적인 주거 문화인데요. 오늘은 일본의 주거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꼬다테 한국어로는 단독주택입니다. 10명 중 6명이 거주할 정도로 대표적인 주거 공간인데요. 주로 목조 건물로 이루어지고 1, 2층으로 된 주택입니다. 일본의 아파트는 한국과는 다르게 목조나 철근으로 지어진 저층 건물입니다. 한국의 아파트와 가장 비슷한 주거 공간을 맨션이라고 부르는데요. 콘크리트 건물로 대부분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나무로 된 건물이 많은데요. 그 이유는 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. 건물 붕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재난 발생 시 베란다로 대피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를 부실 수 있게 건설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홈체크였습니다.